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데려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인데요. 오늘은 앞서 국회 상황 쪽 정리를 해드렸는데 20대 국회 또 거론되고 있는 빌리버스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민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에 대한 민심은 저는 솔직히 안 읽어도 알 것 같긴 해요. 대단히 부정적일 것 같긴 한데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먼저 언급은 많이 합니까? 네. 국회 많습니다. 2019년에 439만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2018년에도 431만 건, 2017년에는 519만 건, 2016년에는 595만 건 정도인데 이슈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필리버스터가 하루 한 35만 건 이상 언급되는 날도 있을 정도로 좀 주요 이슈였고요. 그때가 최초로 필리버스터 했던. 그렇죠. 지금까지 전무후무합리예요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국회라는 단어는 좀 많이 언급되는 메가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관어들을 보는 거예요? 국회와 함께. 일단은 국회와 함께 언급되는 가장 많은 단어는 국민이고요. 그 다음 검찰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2등이 검찰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화두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4위가 개혁이니까 검찰개혁 관련한 이야기고요. 국민, 법안, 정치. 원래 국회와 관련 있는 단어들 많이 언급되고 특정 이슈로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공수처,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청문회도 좀 눈에 띄고 예산이나 정책은 좀 상대적으로 순위가 아래쪽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 한 거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시사자키아 황리서치가 지난주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전국상인 1,01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를 시행했습니다. 95% 실루엣 수준의 표복러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20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국회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번 20대 국회를 0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매우 못했다 0점, 보통이다 5점, 매우 잘했다 10점 등 0점에서 10점으로.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평균 3점 0점입니다. 3점? 네.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 30점? 그렇습니다. 이건 낙제도 한참 낙제네요. 그렇죠. 60, 50, 그 밑에 30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낮게 평가됐고요. 또 젊은 층보다 고연령층 그다음에 진보보다 보수에서 더 평가가 인색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보는 것보다 비율로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겠는데요. 10점 만점에 0점으로 평가한 사람이 25.7% 국민 10명 중 1명이죠. 4명 중 1명? 4명 중 1명. 4분의 1은 0점이다? 그렇습니다. 0점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5점이 보통인데 그 이하 4점 이하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66.2%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죠. 혹시 예전 국회랑 비교해서 평가한 그런 문항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다 봤는데 사실은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지 이게 사실 관점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를 이전 국회와 비교해 봤는데요. 이전 국회와 비교해서 더 잘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하고요. 이전 국회보다 더 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하죠. 49%입니다. 못했는데도 더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죠. 비슷하다는 응답은 38%고요. 못했다는 응답은 남자 57%, 50대 65%, 60세 이상 68%, 보수 64% 특히나 더 못했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우리 국회 정치 항상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욕먹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런 시사 관련 일을 해왔잖아요. 이번 국회가 유독 더 심각한 건 전 느껴요. 두 분도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가 기본적으로 싸우는 곳이긴 하겠는데 싸우는 양상이나 이게 그런데 기소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가거나 또 싸우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하다 이런 느낌들이 확 받게 된 국회였죠. 이번 국회가. 뭘 했나 사실은 되돌아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니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20대 국회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는 뭐가 있습니까? 법안, 국민, 총선,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연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 외에 이제 엄마라는 키워드가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엄마? 민식이법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고 민생 법안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좀 많이 생성이 돼 있는 거고요. 보이콧이라는 단어도 8위.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국회와 관련해서는 평가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나왔던 키워드들 쭉 나열해 놓은 선에서 끝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긍정, 부정, 감성어. 이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20.3 대 54.1이고요. 1년 동안. 부정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20대 국회는 22.8 대 50.3. 19대 국회는 25.9 대 45. 그래서 긍정 비율은 19대 국회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20대 국회. 국회 전체로 봤을 때가 가장 낮게 나오고요. 부정 비율은 이게 또 반대로 갑니다. 그러네요. 그냥 국회가 가장 부정 감성이 높고 긍정 감성이 낮게 나오고 긍정 감성어도 사실상 보면 국회의 바라는 점에 대한 키워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다, 희망하다, 해결하다, 적극적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 반응 감성어 보면 망언, 내팽개치다, 아수라장, 실망, 갈등, 분노하다, 외면하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정 감성어 자체가 좀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희망하고 바라다, 해결하다가 긍정 감성어로 분류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걸 검색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건 긍정 감성어가 아니죠. 그렇죠. 긍정 감성어지만 긍정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여러 조사 상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우리 국민의 65%가 20대 국회가 타협을 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는 민생법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였다는 응답은 남자, 40대 이상 중장년층, 진보보수 모두 높아요. 민생법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응답은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높고요.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지금 지적은 하고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가 미래를 위한 법률재정. 사실 이게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45%.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지나치게 누렸다 40%. 사실은 이번 20대 국회 출발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치 도의와 금도를 벗어나는 말과 행동이 심했다 40% 등입니다. 법률재정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국회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국회 또 20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했다면 최근에 뜨거운 현안으로 지난주에 왜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 이거에 대한 국민 반응 조사해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이 된 199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의라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죠. 앞선 항문시서치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서 잘했다는 응답이 21% 잘못했다는 응답이 57% 한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네요. 잘 모르겠다는 22%고요. 잘못했다는 응답은 남자 60% 40대와 50대 진보 이쪽에서 특혜나 높았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율령층에서도 잘못했다는 응답이 49%고요. 대구 경북 거주자의 53% 보수의 34%도 잘못했다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죠. 이거 빅데이터상에서도 언급 많이 했나요? 네. 언급량이 10만 6천 건인데요. 사실은 많은 언급량은 아닙니다. 2016년에 비해서 거의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2016년에는 하루 종일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으니까 오래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단발성 뉴스니까 비교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관어들 보면 법안 국민 어린이 유치원 3법 선거법 그다음에 이제 6위부터 보면 공수처 검찰 패스트트랙 이 3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눈물 부모거든요. 결국에는 선거법 공수처 검찰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 자체는 아까 국회하고 연관어 봤을 때 좀 반대로 어떤 유치원 3법이나 민식이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 부정 반응은 어땠어요? 11.2 대 65.4인데요. 거의 지지하는 분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 감성어가 좀 멍청하다 통곡하다 반대하다 일방적이다 무모하다 땡깡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횡포 후암무치 파국이다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있었던 건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였는데 그거랑 비교한 국민 여론조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8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때보다 이번이 더 잘했다는 응답 14%. 더 잘 못했다는 응답이 40%. 3배 가까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응답이 이제 지배적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계층에서 잘했다는 응답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높아요. 그런데 더 잘했다는 응답은 그래도 이제 남자 60세 이상 보수 등에서 조금 더 높은 정도인데 더 잘못했다는 응답은 40대 44% 50대 46% 대학 제약 이상 고학력자 45% 사무관리 전문직 48% 진보 68% 이쪽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2016년 필리버스터 당시에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셨어요? 네. 연관어 보면 이제 아까 테러 방지법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연관어 2위고요. 1위는 국회. 그다음에 5위가 국정원. 그다음에 7위가 시간, 생중계, 기록,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미라든지 이 어떤 기록, 시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인상적인 연설을 했던 은수미 당시 의원, 김광진, 정청래 의원 이름도 많이 언급이 돼 있어서 이번 간의 연관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테러 방지법이나 국정원처럼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도 나오고 그때 이제 8일간 했고 생중계되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의 금부정 반응은 어땠어요? 34.9 대 37.4예요. 비슷비슷하네요. 네. 부정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올해 필리버스트에 대한 금부정 감성이 지금 11.2 대 65.4인 것과 비교하면 긍정도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긍정 감성어 자체 양도 많습니다. 합법적이다, 응원한다, 감동, 잘한다, 좋은 진심, 희망, 원하다, 고맙다, 투혼, 존경하다, 지지하다. 굉장히 적극적인 또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부정 감성어 반대하다, 위반하다, 방해하다, 역풍, 불법, 정치 혐오, 욕하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감성어가 확실히 이번에 좀 더 표현들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아까 소개한 이번 필리버스트에 대해서 긍정이 11.2, 부정이 65.4. 그런데 그때 긍정으로 분류된 게 안전, 가능하다, 진심, 믿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긍정이 아닌 거죠. 맞아요. 안전관련법 그거 갖고 필리버스터 왜 해 이런 식의 느낌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80, 90% 이상은 부정적인 반응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6년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정말 확인이 되는군요. 두 분도 16년에 8일 동안에 필리버스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도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그때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자체, 그 장면,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아주 인상이 깊었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도 있구나. 그런 느낌, 그 상황 자체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방송하자고 해 가지고 이게 필리버스터가 뭔지부터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낯선 단어였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는데 시간을 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오랜 시간 서서 연설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편집된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의원들이 다리가 아파 가지고 다리를 뒤에서 한쪽 다리씩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동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선거법 또 공수처법 이거 여야 합의를 어쨌든 봐야 되느냐. 특히 선거법의 경우. 그렇죠. 아니면 그냥 표결처리 강행하는 게 옳으냐. 이것도 뜨거운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여론의 반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표결처리냐 합의처리냐 물으면 대개는 이제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그래도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37%입니다. 그래요.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죠. 그만큼 우리 국민이 지금 패스트트랙 이 안건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또는 아무튼 이런 좀 정쟁의 상황이 좀 종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이게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는 지겹다. 표결을 하여서 빨리 끝내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절차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는 응답.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 전문대 제약 이상 고학력층 자영업자 생산기능 등 모든 계층에 사실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도는 그래도 좀 팽팽한데 보수층에서는 약간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정당의 어떤 기대가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20대 국회 정규 국회의 마지막 날 오늘 맞아가지고 국회와 20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민심도 읽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긴 많네요. 빅데이터 같은 거고 언급량 같은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눈 질끈 감아버리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눈을 뜨고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는지 봐야죠. 이번에는 또 민생법안들이 같이 연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더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완전히 눈 질끈 감지 않는 국민들이 조금 따가운 질책을 보내야. 맞습니다. 다음 국회는 그나마 좀 나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즉각적인 반응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되니까. 맞아요. SNS에 활용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리서치의 김준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